당진 탑동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한지 약 2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역민들은 예견된 사고를 막지 못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교통사고로 사망한 학생의 유족이 조의금을 기부하면서 지역민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탑동교차로에서 초등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한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움을 담은 꽃다발은 여전히 사고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가족의 기부 소식이 알려지면서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뒤 당진시 복지재단을 찾아 조의금으로 받은 2천만 원과 편지를 건넨 겁니다. 유족의 편지에는 재단을 통해 나눔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평소 정이 많아 나누는 것을 좋아하던 아들을 생각해 기부를 결정했습니다. 재단에서 지역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잘 사용해줬으면 좋겠다. 이 후에 재단의 모든 것을 다 이림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복지재단은 기부금 사용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두 차례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결과 기부금은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이와 유족 측의 뜻에 따라서 당진 관내에 있는 아동에서부터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의료비가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을 찾아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소중한 생명이 세상을 떠난 탑동교차로. 교차로에는 보행신호 시간이 늘어나고 가속방지턱 같은 안전장치 설치가 논의되는 등 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뒤뉴준 대처로 한 어린아이가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교차로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과 투자가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